오늘은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를 먹고 빈접시를 뱉는 마이멜로디를 만들어 볼게요 마이멜로디와 케이크를 3D 프린팅 해주고 조립 시작! 여러분은 마이멜로디와 크로미 중 둘 중 누구를 좋아하시나요? 뭔가 크로미보다 마이멜로디가 더 기존세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정교한 핀셋으로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를 접시 위에 올려주는데요 글쎄 마이멜로디 꿈이 과자 가기 사장님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케이크를 빈접시와 합체해주고 나머지 파츠들도 뒤에 조립을 해준 뒤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면 이렇게 빈접시가 나온답니다 목에 걸리지도 않고 잘 먹어요 걸렸네 아직 귤귤